야 이쁜아, 내일 날씨 뭐야, 어? 요 며칠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면서 날이 선선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고 공기도 깨끗하지만 오전 농도와 자외선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 생성이 활발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세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연진이었습니다. 날씨가 슬퍼해.